여러분 안녕하세요. 2020 배우고서 관광중거진을 맡고 있는 중국어 행복바이러스 선도사 이영석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멋진 패턴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마음대로 편하게 알아서 뭐뭐 해주세요라는 표현을 스웨이비앤동사, 스웨이비앤동사 이렇게 정리했고요. 두 번째, 뭐뭐 할만하다, 뭐뭐 할 수 있다라는 표현을요. 크, 이름절동사, 크, 이름절동사 이렇게 정리했고요. 세 번째, 이쪽이 뭐뭐입니다라는 느낌의 쩌비앤슈 주르륵, 쩌비앤슈 주르륵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오늘도 재미있고 유익한 중국어의 세계로 여러분을 자신있게 초대합니다. 자, 그럼 먼저 본문으로 돌아가서 네 번째 시간 판매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문에 앞서 부록 1에 나와있는 단어 정리를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예습하신 분들은요, 살짝 눈을 감고 호공을 바라보면서 자신있게 막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틀릴 거 어떻게? 자신있게! 자, 시작합니다. 이것, 저거, 저거. 어때요? 점 모양, 점 모양. 이 종류, 이러한 종류? 저 종, 저 종. 색깔, 색상? 연석, 연석. 뭐뭐 할 필요가 없다? 동사 앞에 부용, 부용. 다시 오다. 짜일라이, 짜일라이. 주다, 들이다. 줄, 급자죠. 게이, 게이. 마침 딱, 발을 정자입니다. 쩡, 쩡. 좋다, 저을 호자죠. 하옥, 하옥. 비추다, 비출, 조자입니다. 짝, 짝, 거울 두 글자로 징즈, 징즈. 뭐뭐 해요, 뭐뭐 하자, 뭐뭐 합시다. 문자 맨 끝에 팝, 팝. 이것은 뭐뭐이다? 저, 시, 주르륵. 저, 시, 주르륵. 유명한 폐, 명폐 이렇게 쓰시고. 명, 팔, 명, 팔. 있다, 가지고 있다. 입술, 유자입니다. 요, 요. 받다, 근거. 받는 근거. 즉, 우리말로 영수증. 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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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슬러주다. 자오, 자오. 숫자 천이죠. 치엔, 치엔. 있다, 까먹다, 잊을 망자입니다. 왕, 왕. 뭐뭐 했다라는 완료를 의미할 때 문자 맨 끝에 마칠 요자죠. 럭, 럭. 거슬러주다. 돈, 돈을 거슬러주다. 자오, 치엔. 자오, 치엔. 자, 없다, 가지고 있지 않다. 매이요, 매이요. 자, 자잘한 돈. 어떻게? 잔돈. 링, 치엔. 링, 치엔. 예산, 한자 그대로 쓰시면서. 유, 수안, 유, 수안. 대략, 대개. 어림수를 나타낼 때 한자어 대개. 그대로 쓰시면서. 따, 깔, 따, 깔. 얼마, 두 글자, 숫자 음운사죠. 두어, 샤, 두어, 샤. 내일, 링, 치엔. 링, 치엔. 자, 도착하다 물건. 물건이 도착하다 한 구조. 따오, 후어. 따오, 후어. 자, 마지막으로 나, 저, 뭐뭐시가, 제가라는 행위 주체. 월랄, 월랄. 자, 우선 이렇게 단어를 하나하나 머릿속에 차곡차곡 정리해보니까 중고 공부를 막 하고 싶은 생각이 드시나요? 자, 그럼 저를 믿고 힘차게 본문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웃으면서 아하! 자, 앞에서 정리한 단어들을 가지고 어떻게 멋진 문장을 만들어가는지 그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첫 번째, 두 번째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자, 손님이 가게 안으로 돌아와서 이것저것 구경하고 있는데 잘 못 고르는 것 같네요. 이때 우리가 손님을 위해 넓은 아래형으로 던질 수 있는 문장 이것은 어때요? 라는 표현이겠죠. 자, 그럼 어때요? 라는 상대방의 의향을 물어볼 때 쓰이는 의문대명사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죠. 세 글자 점 모양, 점 모양 이러한 표현이 떠오르실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와 같이 의문대명사로 뭔가 물어볼 때 문장 맨 끝에 막 온다, 안 온다, 안 온다 이 점을 꼭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럼 우리가 손님에게 뭔가 의향을 묻고자 할 때 쓰이는 기본적인 패턴을 우리 스스로가 정리해 볼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렇죠. 에이 점 모양, 에이 점 모양 이렇게 우리 스스로가 중국어의 수거 즉 패턴을 하나하나 조금조금씩 만들어간다면 좀 더 있어 보이는 중국어 문법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에이라는 자리에요. 우리가 막 갖다 붙여볼까요? 이것, 어떤 표현이 있었죠? 저거, 저거 그래서 이것은 어때요? 라고 말하고 싶다면 어떻게 말할까요? 저거 점 모양, 저거 점 모양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고요. 이걸 응용해서 이 종류, 이러한 종류 저종, 저종 그래서 이러한 종류는 어때요? 라고 말한다면 저종, 점 모양, 저종, 점 모양 자, 그럼 이러한 기본 패턴에다 과연 무엇이, 과연 어떤 것이 뭔가 딱 특정지어 말하고 싶다면 어떻게 말할까요? 그렇죠. 중국어의 특징, 단어를 딱 딱 갖다 붙이면서 여러 가지 문장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려고 하는 단어만 그 뒤에 딱 갖다 붙이면 됩니다. 그래서 이 종류, 색깔 이러한 색깔이라는 표현을요. 저종, 이 앤, 서 저종, 이 앤, 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걸 응용해서 이러한 색상은 어때요? 라고 말하고 싶다면 저종, 이 앤, 서, 점 모양 저종, 이 앤, 서, 점 모양 이렇게 말하면 되고요. 이걸 응용해서 이 종류, 스타일 합쳐서 이러한 스타일 저종, 관, 시 저종, 관, 시 그래서 이러한 스타일은 어때요? 라고 말한다면 저종, 관, 시, 점 모양 저종, 관, 시, 점 모양 이렇게 말하면 되고요. 이걸 또 응용해서 이 종류, 디자인 합쳐서 이러한 디자인 어떻게 말할까요? 저종, 양, 시 저종, 양, 시 그래서 이러한 디자인은 어때요? 라고 말하고 싶다면 저종, 양, 시, 점 모양 저종, 양, 시, 점 모양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무작정 막연하게 외우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문장의 구조를 이해하며 세워야 쉽게 쉽게 오래오래 기억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외국어 공부의 지름길 우선 이해해라 그래야 외울 수 있다 이렇게 기분에 충실한 공부법으로 힘차게 다 같이 외워봅시다. 다 좋으면서 아하! 자, 이어서 바로 다음에 나와 있습니다. 아홉 번째 문장 저에게 영수증을 주세요라는 문장이 딱 눈에 들어옵니다. 우리가 흔히 외국어를 공부하다 보면 많이 접하는 표현이죠. 누구누구에게 뭐뭇을 주다라는 기본 표현인데요. 우리가 영어 공부할 때 많이 했었죠. 영어의 기부동사 목적어 몇 개? 두 개에 취하는 무슨 동사? 수요동사 이렇게 배웠을 겁니다. 중국어도 영어와 마찬가지로 누구누구에게 뭐뭇을 주다 즉 뒤에 동사 뒤에 사람 목적어, 사물 목적어 또는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를 두 개를 동시에 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적인 표현을 정리해보면 첫 번째 주다 우리말 한자, 줄, 급자를 쓰시면서 게이, 게이 근데 주다 누구에게? 나에게 그래서 나에게 주다 게이와 게이와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이걸 더 넓혀서요. 주다 나에게 무엇을 즉 나에게 뭐뭇을 주다라는 패턴을 게이와 주르륵 게이와 주르륵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요. 그래서 저에게 뭐뭇을 주세요 라는 기본 패턴을 정리해보면 게이와 사물 게이와 사물 이렇게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사물자리에 커피라는 단어를 넣어서 저에게 커피 주세요 라는 말을 이렇게 말하겠죠. 게이와 카페이 게이와 카페이 이렇게 말할 수 있겠고요. 또 사물자리에 수건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저에게 수건 주세요 라는 말을 이렇게 말하겠죠. 게이와 마오진 게이와 마오진 그리고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요. 받는 근거 즉 영수증이라는 단어만 딱 넣어서 저에게 영수증 주세요 라는 말을 어떻게 말할까요? 게이와 쇼우쥐 게이와 쇼우쥐 이렇게 멋진 표현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또 응용해서 당신에게 뭐뭇을 주다라는 기분 패턴을 정리해보면 사람자리에 당신의 단어만 끼워 넣어서 게이니 사물 게이니 사물 이렇게 응용해서 만들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 손님에게 뭔가 드릴 때 이 표현을 사용하면 더 있어 보일 겁니다. 즉 당신에게 커피를 드릴게요 라고 말하고 싶다면 게이니 카페이 게이니 카페이 이렇게 말하면 되고요. 당신에게 물 한 잔 드릴게요 라는 말을요. 주다 당신에게 한 잔의 물 이러한 구조로 기억해서 게이니 이렇게 말하면 되고요. 당신에게 영수증 드릴까요? 이렇게 의문으로 만들고 싶다면 문장 맨 끝에 말을 갖다 붙여서 게이니 쇼우쥐마 게이니 쇼우쥐마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하나를 배우더라도 어떻게 이해하면서 그리고 또 어떻게 있어 보이게 이것이 바로 이영석의 핵심콕 곡입니다. 다 좋으면서 아하! 이어서 또 어떤 문장 살펴볼까요? 쭉 보다 보니까요. 열한 번째 문장 제가 잔돈 드리는 걸 깜빡했습니다. 라는 표현이 확 당기네요. 우리는 뭐뭐하는 것을 깜빡했습니다. 잊어버렸습니다. 라는 상황을 많이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예를 들면 아 맞다 지갑 챙기는 걸 까먹었네 아 맞다 핸드폰 챙기는 걸 까먹었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잔돈 드리는 걸 잊어버렸네요 등등의 상황들을요. 중국어의 특징 하나의 패턴에다 단어만 딱딱 바꾸면 멋진 여러 가지 문장을 만들 수 있다. 그럼 오늘 그 만들어가는 과정 한번 자세히 한번 들여다볼까요? 자 잊다 뭐뭐했다 즉 잊어버렸다 까먹었다라는 표현 왕러 왕러 근데 누가? 내가 그래서 워왕러 워왕러 근데 무엇을? 잔돈 거슬러주는 것을 짜오치엔 짜오치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합쳐서 어떻게? 나는 잊어버렸다 잔돈 거슬러주는 것을 이러한 구조로 딱 이해해서 쭉쭉쭉 만들어보면 워왕러 워왕러 자오치엔 워왕러 자오치엔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요. 어떡하지? 나는 뭐뭐하는 것을 까먹었다 잊어버렸다라는 표현을 하고 싶다면 어떻게? 그렇죠. 워왕러 주르륵 워왕러 주르륵 그래서 그 뒤에 동작만 딱딱 갖다 붙이면 멋진 문장을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예를 들면 많이 경험하셨죠? 나는 지갑 챙기는 걸 까먹었다 라는 표현을 말하고 싶다면 나는 잊어버렸다 지갑 챙기는 것을 이렇게 이해해서 어떻게? 그렇죠. 워왕러 따이첸 빠오 워왕러 따이첸 빠오 이걸 또 응용해서요. 나는 휴대폰 챙기는 걸 까먹었다 라는 말을 하고 싶다면 나는 잊어버렸다 뭘? 휴대폰 챙기는 것을 이렇게 이해해서 어떻게? 그렇죠. 워왕러 따이첸 지 워왕러 따이첸 지 이렇게 만들 겁니다. 이렇게 하나를 이해해서 둘, 셋을 응용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영석의 핵심 구곡입니다. 다 좋으면서 아하 자, 다음은 골라 골라 골라서 열세 번째 문장 예산은 대략 얼마인가요? 라는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얼마인가요? 라는 말이 딱 눈에 들어옵니다. 우리는 흔히 얼마인가요? 라고 한다면요. 얼마? 얼마가 뭐지? 이렇게 자꾸 한국어 표현에 집착해서 어려운 한자를 떠올리곤 합니다. 하지만 중고어 공부의 지름길 어떻게? 쉬운 중국어를 떠올리면서 우리말로 외워라 바로 이거겠죠. 그래서 우선 얼마라는 말은요. 숫자를 물어본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얼마라는 표현이나 숫자를 물어본다 무조건 두어샤 무조건 두어샤 이렇게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전화번호가 어떻게 되나요? 라는 말은요. 전화번호 두어샤 두어샤 전화번호 두어샤 또 응용해서 방번호가 어떻게 되나요? 라는 말 역시 방번호 두어샤 방번호 두어샤 이렇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대략 대충과 같은 어린수 표현일 때는요. 그 앞에 우리말 한자 대개 그대로 쓰시면서 읽을 때에는 따가이 따가이 라는 단어만 딱 갖다 붙이면 A는 대략 얼마인가 라는 기본 패턴인 A 따가이 두어샤 에이 따가이 두어샤 이렇게 멋진 패턴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요. 입장률은 대략 얼마 정도 하나요? 라는 말은요. 문표 대개 얼마 이렇게 해서 문표 따가이 두어샤 문표 따가이 두어샤 이렇게 말하면 되고요. 이걸 응용해서 방값은 대략 얼마 정도 하나요? 라는 말 역시 방비 대개 얼마 이렇게 받아들이셔서 방비 따가이 두어샤 방비 따가이 두어샤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하나를 배우더라도요. 이해하면서 엣지있게 있어 보이게 배워보자. 이것이 바로 2020 배우법사 관광중고의 학습목표입니다. 다 좋으면서 아하 자 어떠셨나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핵심말을 콕콕 짚어봤는데요. 우리가 문장을 쉽게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이것만 기억하자라는 멋진 패턴 정리해보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다시 머무할 필요가 없다라는 표현을요. 두용자의 동사 두용자의 동사 이렇게 정리했고요. 두 번째 나는 뭐뭐하는 것을 까먹었다 잊어버렸다라는 표현을 워왕러 주르륵 워왕러 주르륵 이렇게 정리했고요. 세 번째 에이는 대략 얼마인가요? 라는 표현을 에이 따가이 두어샤 에이 따가이 두어샤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하나를 배우더라도 이해하면서 엣지있게 있어 보이게 배워봤네요.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도 웃으면서 만나요. 자 이제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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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